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의 시작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따가 친정엄마한테 가요. 친정집 봄맞이 대청소 해드리러 가는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물을 주려고 보다가 이 아이가 시리올리비아예요. 깨순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깨순이가 한 몇 가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작고 이렇게 조금 소담스럽게 이렇게 크는 종류예요. 그거를 드워프종이라고 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꽃이 진짜 조그맣다고 엄청 오종종하게 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이 밑에 몽울이들은 다 피지도 못하고 벌써 이렇게 저기가 돼버렸어요. 시들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시들고 꽃이 제대로 안 피나 또 제가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꽃목우리가 하나, 둘, 그리고 또 여기 어디 숨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셋, 여기 두, 여기 보세요. 넷, 이것도 이렇게 시들었죠. 그런데 물대를 조금 놓치면 시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꽃목우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택하면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듯이 이 시리올리비아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관찰을 해봤는데 꽃도 제대로 안 피고 그리고 또 늘상 이렇게 꽃이 핀들 제대로 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처음에는 했었지만 그러면 꽃을 예쁘게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든 꽃은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이 부분에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조차도 안 예쁘게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비교를 또 그렇게 하지만 한 아이 낳는 것과 쌍둥이 낳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다섯 쌍둥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얘도 여기 나뭇잎에 가려져서 이파리에 가려져서 이거를 제대로 못 봤어요. 햇빛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싹둥 잘라주려고요. 이렇게 잘라주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꽃을 하나 예쁘게 볼 건지 아니면 여러 개의 꽃을 또 꽃볼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걸 좋아하시는 꽃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힘든 표시를 내는 게 물은 열심히 주는데 이거 보이시죠. 흙. 제가 물 줘서 적셔져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꽃을 안 예쁘게 피워주는 거는 얘가 힘든 거예요. 또 힘든 마음을 꽃 마음을 식집사인 우리 꽃 키우는 꽃님들이 아시지 누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주려고요. 이렇게 한 아이의 에너지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려고. 잘랐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냥 키우셔도 되긴 하는데 이건 저의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서 키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이파리가 엄청 많네요. 이파리들이 가려지고 이래서 또 꽃이 제대로 안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냥 잘랐어요. 이런 건 자르셔도 다음에 이 아이한테 많은 영향이 가서 그래도 온전히 얘가 시들지 않고 필 거예요. 그래서 꽃 키울 때 보면 또 꽃욕심 많이 부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꽃을 한 가지에서 진짜 전에 보니까 아랑별비나 앤틱노즈 이런 것들이 고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 꽃불을 많이 만들어주고 아주 여러 개를 잘 마르지 않고 피워주니까 그래서 저는 남겨놨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게 키우는 종류예요. 키가 크지 않으면서 오종종하니 이파리가 작잖아요. 이파리들이 이렇게 넙진넙짱하고 이렇게 크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파리가 오종종종하니 귀여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파리가 가려져서 꽃대나 꽃대 생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을 잘라주실 거예요. 어떤 꽃님이 저한테 장갑은 너무 예쁜데 장갑 끼는 거 성가시지 않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진짜 나이 먹으면 생기는 검버섯인 건지 아니면 제가 또 한동안 아이들 고구마 맛탕에 뭐에 튀김 종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에 튄 튀김 자국인지 기름 자국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손에 좀 많이 검버섯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이면 제 연배가 여러분들께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직은 40대 초 청춘인데 그래서 그걸 조금 살짝 가려볼까 하고 제가 장갑을 끼거든요. 그런데 장갑 끼는 거 예쁘긴 한데 성가시지 않으세요? 이러는데 예뻐지는데 지금 성가신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쇼치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악을 어거지로 넣는다고. 그런데 저는 쇼치에 음악 넣을 때 그때그때의 느낌에 따라서 찾아서 넣어요. 꼭 그게 영상하고 매치가 잘 안 돼도 오늘은 이런 노래가 마음에 많이 와서 당긴다 싶으면 영상과 노래가 약간은 따로 놀아도 그냥 저는 그 노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어거지로 넣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이렇게 이파리를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햇빛 길을 만들어주시고 햇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얘네들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해요. 살겠다고 이파리며 꽃 머물이며 꽃대며 계속 햇빛 쪽으로 자꾸 몸을 내미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혜택받는 창가 쪽 아이들만 계속 햇빛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라주세요. 그래야 더 큰 꽃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남겨놓고 대표 주작격으로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이파리를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꽃길, 햇빛길, 그리고 물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밑에 있는 잎은 이렇게 잘라주셔가지고 물주기도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파리는 어느 정도만 있어도 계속 또 다시 왜냐하면 순짓기를 해놓은 그게 있어서 겨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시지 말고 이렇게 순짓기도 요즘 만약에 순짓기를 하시면 꽃은 또 당분간 못 보시잖아요. 그런데 봄에 아직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봄에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순짓기 열심히 해주셔도 돼요. 꽃은 사실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제가 꽃을 키워보니까 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산목도 그렇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튀겨지듯이 뻥하고 크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꽃은 특히나 제라님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운 마음으로 예쁘게 기다려 보시고 오늘 연휴, 내일 또 휴일, 3일 계속 휴일을 맞고 계신데요. 저는 뭐 맨날 놀아서 그런지 휴일이 휴일 같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인데요. 오늘은 가서 엄마가 오랫동안 골치 아파하시던 엄마네 집 뒷곁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던 고물들, 고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아주 깨끗하게 치워드려서 엄마가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친정에 가요.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지금부터 설레네요. 떡을 사갖고 갈까, 빵을 사갖고 갈까 가서 식사 대접은 하는데 무엇을 사갖고 갈 건지 생각해 보고 시장에 좀 나갔다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리올리비아 꽃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아셨죠? 하나에 한테 에너지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또 귀여워도 오종종종 꽃핀 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우셔도 되지만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우니까 꽃불들이 이렇게 많이 커졌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